지난 5월, 송학중학교의 학교시간. 학교 정문으로 아이들을 태우러 온 차들이 쉴 새 없이 들어옵니다. 학교에서 교통통제 다섰지만 차량이 많아 역부족입니다. 하지만 최근 송학중학교에 승가차장이 조성돼 이번 주부터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승가차장 전형 좌회전 차선이 생겨 학교 안으로 차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차량의 주정차로 복잡했던 학교 정문 상황이 개선됐습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드라이브 스루 존이 생겨 학생들이 차를 안전하게 타고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송학중학교의 학생은 780여 명, 송학고등학교 학생까지 더하면 1200여 명에 달합니다. 학교 앞은 학부모 차와 택시, 버스와 학생들이 뒤엉켜 위험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매일 등하교 전쟁을 치러야 했던 학생들. 승가차장이 조성된 이후 전보다 안전하게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당진시와 학부모, 학교 등 관계자들은 송학중학교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 민간여비체를 구성하고 세 차례의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회의 결과를 토대로 승가차장 운영 개선과 인근 도로 확장에 나설 예정입니다. 송학중학교 인근 도로는 지방도로 충청남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현재 충청남도건설본부에서 학포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우리시는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진시는 더 안전한 등하교길 조성을 위해 학부모 차량 줄이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오는 10월 중으로 등하교 시간에 통학버스를 약 5회 증차하고 현재 중형버스에서 대형버스로 규모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